안녕하세요. 경주남자 렉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주 유적지 탐방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 경주 첨성대 인근 유적지입니다. 제가 경주 사람이지만 아직 제가 잘 모르는 경주 볼거리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 볼 건데요.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별자리를 관측했는지 그거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여기는 참성대, 옛날에 참성대 내부에 별을 어떻게 관측했는지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참성대 안에서 어떻게 별을 관측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안을 둘러보고 제가 나왔는데요. 첨성대 외에도 석굴암 모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유적 기밀사항인지 촬영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촬영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오시면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구경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여기는 대릉원입니다. 신라 왕족들의 무덤이 여기 집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그 유명한 천마총이 있습니다. 천마도가 발굴이 됐던 천마총이 여기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신라 왕국의 신면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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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현마도가 출토가 된 천마총에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나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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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이어서 보실 곳은 안압지인데요 안압지는 낮보다 야경이 훨씬 좋아서 제가 이따 저녁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밤에 제가 온 여기는 낮에 제가 온 여기는 낮에 말씀드렸던 안압지 야경을 보러 나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야경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끝나나요 정말 끝내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주 남자 렉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남자 렉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